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6월 3일 목요일에 실시한 6월 학력평가 고1 통합과학 해설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해설강의를 듣고 있는 고1풍만이 여러분들 야 진짜 너희들은 뭐가 해도 돼요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해설강의까지 본다라는 것 정말 너희들은 통합과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 욕심으로 우리 풍만이들은 꼭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 아주 잘하고 있고요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설강의를 통해서 통합과학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반성을 한다면 그리고 그 반성함을 통해서 좀 더 발전을 한다면 너희들은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자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우리는 6월 모평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기말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 그러면 곧 2학기 그러면 곧 고1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풍만이들 매일매일이 모여야지만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자 우선 통합과학에 대한 해설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풍만이들 모의고사보다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요 수능에 대한 접근, 수능에 대한 느낌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합과학도 수능처럼 한번 치러 봤습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우리 국어영역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수학 영역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진짜 진지하게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수능에 대해서 그 느낌을 좀 잘 쌓아가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 등급이 뭐 저는 1등급이라서 괜찮아요 저는 뭐 등급도 안 좋아요 이렇게 막 등급에 따라서 우리 풍만이들이 뭐 기분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모의고사의 목적은 내 자신을 반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이라고 해서 기분이 좋을 필요도 없고 등급이 낮다고 해서 기분이 나쁠 필요도 없어요 막 바보 바보 할 필요 없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반성하면 되는 거야 자 통학과 선생님이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답률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역시 장풍이는 깜짝 놀랐어요 왜? 야 너희들 진짜 어지간히 물리화학 싫어하는구나 어? 물리화학을 엄청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오답률 1위 문제가 20번 문제야 어? 거의 60%가 틀렸어요 물리 파트야 그치? 운동량 충격량 야 진짜 물리를 이렇게 싫어하니? 그리고 수능에서 보면 되나 대부분 20번 문제 탐구 영역에서 20번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왜냐? 쭉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쫓겨요 오해발 카드도 해야 되는데 20번 문제 어려운 문제 나와버리면 대부분의 고등학기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찍어요 그냥 찍어버린다고 문제를 안 풀려고 그래 그거를 유도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돼? 20번 문제를 풀어줘야지 시간 배분도 잘해줘야 되고 20번 문제까지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20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엔 시간도 부족했고 열의도 부족했고 그리고 찍었고 되니? 그래서 20번 문제에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통학과학은요 물화생지 이렇게 5문제씩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1번부터 문제를 한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학과학 첫 번째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가 만든 중력의 크기는 크다 아닙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 비례하고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분모 그리고 질량에 비례합니다 분자 되니?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만유인력의 하나의 힘입니다 만유인력의 하나의 종류야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 상수 G 이게 바로 만유인력에 대한 값이에요 만유인력 그래서 거리의 중력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리의 제곱 달의 공존은 중력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학생 C만 맞았어요 그죠? A와 B는 풍만이가 아니에요 학생 C만 풍만이에요 풍만이 포에버 학생 C만 풍만이 포에버 이 시각 C만 풍만이 포에버